야 잠깐만 이거 밖으로 못나가네? 바로 새 게임할게요 아 진짜 야 시작부터 이거 너무한거야 바베큐 크릴이 야 시작부터 이거 너무하네 진짜 들어오자마자 폭발 장면을 보내 잠깐만 그러면 일단 대충 됐어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째로 여기다 만들어 하고 야 일단 기술자 기술자 뽑아 그렇지 가서 일단 만들고 도구가서 일단 음식이랑 물제공기를 하나씩 만들게요 전방에 수행성이 또 아이 잠깐만 아 제발 오지마 수행성 나 배좀 만들자 아 시작부터 좀 수행성 좀 고마놔 그리고 요거 배 아직 요기 안 만들었는데 요기 만들면 어떡해? 이거 그리고 혹시 뭐일까 우선작업 얘네들 높여놓을게요 아 이거 길막하는거야? 아 이게 길막이 되는구나 일단 이거 취소할게요 어 일단 선채부터 늘리자 일단 선채부터 늘리는게 맞는거 같애 그러면 그리고 일단 바닥 깔아주고 배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초반엔 근데 선채를 이거 모양을 바꿀 수 있나? 아 요런게 만들지 말고 잠깐만 제거해 선채 이런식으로 못만들어요? 휘이도 아니고 이거 평가 부정적이에요 나빠 나 괜히 이거를 어? 금맘먹고 이 게임을 하 한다는게 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 게임 자체가 부정적이야 지금 평가가 태양광 패널 아 태양광 패널도 있구나 아 전력 생산 쓰읍 잠시만 일단 금속은 31개 실리콘 15개 분명히 이거 태양광 패널 만들려면은 그니까 실리콘 패널 자 깜짝이야 이 카 게임은 부정적이야 오케이 적대적 적대적이진 않아요? 지금 승무원보다는 승무원 어차피 비싸 어 야 구매 아 잠깐만 한번에 구매말고 하나씩 구매가 없어? 하나씩 구매가 없네요 일단 그러면은 물신경도 아 뭐 왜왜왜왜 아 돈이 없구나 개별구매가 있어야되네 그리고 일단 잠깐만 바닥을 좀 더 깔게요 바닥 깔고 여기다 에어락 달자 에어락 달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아될 것 같아요 오 하나씩 구매가도 편리하게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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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measures 노후한거 같아 이거 어 일단 에어락 달고 요쪽도 에어락 부순 다음에 요쪽도 넓힐게요 한 다음에 지금 뭐야 도구에서 일단 음식이랑 물공급기 만들고 엔지니어링 가서 어 태양광 패널 어디다 달아야 돼? 아 벽에다 달아야 되는구나 태양광 패널 요쪽에다 달아줄게요 오케이 일단 정수기 일단 만들었죠 애들 이제 물이나 음식 때문에 부족할 일은 없어요 야 잠깐만 금속 몇개 없는데 전방에 수행성 지대 발견되었습니다 잠깐만 도구 조작 항해 콘솔 항해 콘솔은 있어야 돼 일단 어 보자 항해 콘솔은 아 아 아니 정수 지금 실리콘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항해 콘솔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또 나 뭐 팔아야 돼 이러면 나 이러면 뭐 팔아야 돼 나 이거 실리콘이 부족해가지고 잠깐만 실리콘 아 항해 콘솔은 아 일단 기본적인 것도 만들어야겠다 이거 너무 이거 많이 만들었어 요만큼만 만들어도 될 거 같아 아 제발 살려줘 무기 문 침대 아 문도 있구나 실리콘 실리콘 많이 필요하구나 야 잠깐만 실리콘 실리콘 아 돈이 없어 왜 왜 왜 아 잠깐만 나 돈 있어 얘들아 나 돈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아 이거 판매에요? 얘한테 어떻게 사? 얘들아 아 떠났어 아 빨리빨리 수리해 일단 수리하고 야 우리 이거 실리콘 사야 되는데 아 진짜 또 터질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떻게 사? 사는 걸 어떻게 사지? 어 함정의자 이거 아니고 조작 연구소 항해 콘솔 도구 밭 상자 화물 용량 아 화물 용량 추가해준다고? 화물 해치 이게 뭐야? 화물 수용량 아 아 자는 거구나 깜짝이야 아이 잠시만 주 아 이거 냉각 냉각 에어랑을 열어라 야 에어랑 열어 야 우주 우주 바깥은 아이 잠깐만 열어 안 되겠어 야 이걸로 냉각이 안 된다고? 잠시만요 야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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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 온 아이 미안해 얘들아 이거 진공이잖아 아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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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